시작합니다 티페르 캠페인 3편 이어서 가야죠 저번에 첫 번째 거에서 프롤러그 1,2 두 번째 거에 3,4 했으니까 이번에 5,6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5,6 하는 건 확정이고 1시간 10분이 지났다 살인사령관은 레프리비 장군은 사복의 용과 적으로 둘러싸인 북쪽의 전초기지를 이동하여 새로운 사령관과 정치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어려움으로 전투소냥함은 해적단이 만들던 거라고 하더군 주머니가 부족한 놈들에게 믿을만 하겠어 거창하진 않다 전투소냥함이 제일 비싼 유닛이죠 스타크래프트에서 제일 비싼가 모선이 제일 비싸겠구나 생긴 거 생각하면 정면은 무리다 동쪽에는 자원의 땅이 있어요 엄청 풍부하더군 보기에는 별로 풍부해 보이지 않죠 지금 보기에는 4동이 있는데요 5동이 아 이거는 건설해서 병사 모아서 침 형식이네요 자 오늘 캐는데 소세가 4천이야? 엄청 많다 어 뭐 나왔네 일단 이거 보고 들어가죠 정치체 파괴, 플러스 제거 나왔는데 공중지원 요인의 과학선 나왔습니다 이건 업그레이드 능력을 맞추면 대상 범위안의 구조물, 에너지의 보호막을 소진시키는 EMP 충격파 대상 주위의 모든 생체윤닛을 지속적으로 피해 리핀 방사선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밤까마기죠 원의 밤까마기로 저는 그게 알고 있는데 소세 여닛을 보조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수송기 이거는 회복 능력이 없는 의료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에서 드랍십이죠 드랍십인 걸로 종이비행기, 망령 레이스였나? 네 이렇게 나왔네요 새로 나온 건 다 공중이고 3개가 나왔습니다 우주공항 쪽으로 건설 된 것 같은데 빨리 뽑자 가스가 만, 만이라고? 야아 왔어 주인공 두 명 오 야 얘 이걸로 바뀌었네 공격이 다 내리네요 보니까 1.25 저도 원 배틀 크루션은 본 적이 있습니다 야마토프 500의 피해를 준다 이거 죽어도 부활하고 죽여도 되겠는데 가서? 너무 센데? 750인데? 이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 파란색 일단은 축축허가 줍니다 아 여기까지 우리 건물이야? 아 여기로 가자 아 이렇게 데려가고 과학선까지 데려가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좀 많은데 되게 푸짐하다 데미지 뭐 아직까지 해병 이거죠 그럼 나는 이걸로 하죠 이걸로 해서 살짝 좁혀놓을까 입구를 그럼 좀 그런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자 통신장치 가동 저그에 대한 장군 전송이 불가능하다 동쪽으로다가 프로듀스 제거해라 정신체를 파괴해라 이게 뭔데? 관련 데이터다 이거는 간 길 정신체를 파괴하는게 메인 그전에 동쪽으로 가야되는구나 데이터 핵독 서브미션 같은건 아니네요 그냥 무조건 해야되는 거네요 이러면 어? 울려본거 아니야? 어? 얘네 공중 못보잖아요 이거 태워서 여기다 옮기면 되는거 아닌가? 자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거 띄워서 좀 구석에 박아놔야만 아 이거 얜 여기서 나오는건 안 끼잖아요 2업까지 되네 아 2업까지 되면은 궁금하다 진짜 자 이누고 좋아 좋아 아 여기 여기다가 모드 해두고 얘네도 데려와야되나? 아 이정도 있으면 되겠지 아 이동을 해서 전투 쪽 준비를 하죠 좋은데 여기 길 있어? 업그레이드 완료 포탑이 그 저도 있고 여기 어떻게 뭘 먼저 가져와야 돼 저거 먼저 가져와야 되나? 과학선 써보자 방어막 아 이건 업그레이드 해야되는구나 업그레이드 하자 그럼 자 시즌 모드는 되네 처음부터 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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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두자 거슬린다 두고 어 되게 많네 여기 이렇게 다섯 개네 자 3 4 3 2 5 이렇게 편한데? 너무 어렵게 잡히지도 않았고 괜찮네 재밌네 지그기 딱 좋네 망령 망령이요? 얘는 뭐 어디로 없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거야 과학선 이거는 융합노 융합노가 있어야지 업그레이드 된다 융합노 어 아 이거 쓸만한데? 길이 두근데죠? 오다가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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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뽑아놓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업글 축축 돌리면서 골리아 뽑자 골리아 뽑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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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깨죠? 야아 좋은데? 아 저 얘네는 따로 이동하자 저그도 깨야되고 크롭도 깨야되는거 아냐 나중에 먹떨어 저거는 좋아좋아 좋아좋아가 아닌데? 어휴 어휴 골리아 지금 생각보다 안쎄다 나 그냥 쏘면은 막 삭삭 녹아버릴 줄 알았는데 그 스타1 영상 보면은 삐닝삐닝 하면서 없어지잖아요 그런식일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구나 과학선 야 되게 비쌌네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 가스가 없는데 해병 뽑아야되나? 아 원래 골리앗을 뽑으면 안되나? 가스가 너무 없는데? 골리앗만으로 그렇고 갈 수는 없겠다 가자 돌아가자 돌아갑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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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안돼? 자유난기처럼? 아 어떡하지 이거? 가스가 너무 부족한데? 이거를 뭐 매겨야되나? 일단은 저기 짓자 여기도 짓고 어휴 많이 필요하네 저기가 자원이고 여기가 뭐 아닌거 아니야 보내자 일단 피리온이 잡아주겠지 그치 그치 다 없애버려 야 마나 많다 센데? 건물이 사라지면은 부족한걸 다 짓는구나 자 이거 혼자 잡겠죠 뭐 공격도 느리죠? 공격 안 넘어지네요 보호막 때문에 안 묻은건가? 자 일단 뭐 갑니다 야 방어막 좋네 되게 좋네 이거 좀 심한거 아닙니까 이거? 아 진짜 어렵네 5개 뭐 뭐가 안 지어졌어 이거 짓고 가스 좀 가스를 키고 싶은데 여기다 지어 여기다 해야되나? 그치 그치 해적단 아 수송선으로 가져오면 안되나? 아 그냥 다 정리해야겠다 지저분하다 볼게 자 탱크를 지금 딱 이정도만 하고 벌초 갖다 뽑으면서 거대한 암초 사이로 포탑이 보인다 내부를 조사해봐라 야 점점 들어 암초 내부 조사 내부 조사 인물 역할이 약간 특이하죠? 시간낭비하자 위협 됐네 빨리 가자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아 너는 왜 왔니? 아 진짜 낄대 껴야지 각선도 와 인물 역할 실패 짜면 아이고 아 나 마인 업그름도 안 했어? 저쪽 보냅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 좋아 좋아 아 이동하자 이동하자 위에서 병사 내려오니까 아이고 뭐 없어? 수라장이야 아 야 뭐야 출발 장난 아닙니다 하하 하하 좋아 좋아 여기다가 여기다 짓고 하고 자 티페리온은 티페리온도 부르고 어 좋아 좋아 아 깨지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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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달라 그러자 고쳐달라 그러자 무슨 원 원 전투 순양하면 체력은 많은데 순간이동도 안 되냐 어 데미지는 더 센 거 같다 어 더 센 거 같다 데미 세면 됐지 뭐 갑니다 데이터 획득 여기 뭐 다른 가져갈만한 건 없네요 마땅히 뭐야 된 거야? 좌표 확인 속사포 배치 5초가 지나면은 사라집니다 휴 이거요? 아직 모르겠는데? 함수 하나 잘 얻은 거 같다 근데 가져갈 것도 없잖아 일단 이동을 하죠 이것도 상한학교도 기본 건물이네 우리 쪽 어후 가자 집에 내 그 과학사 어디 갔어? 야 제따 많아 이러면은 저기 몇 개 안 남았네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되네 끝나네 그럼 빨리 가져 탱크 뽑고 아 공중을 때릴 게 부족하긴 한데 탱크 뽑고 탱크 뽑고 스피드 야 쎄다 어후 잠깐만 오잠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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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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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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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많아 25나는구나 아 달긴 다네 이리로 데려가서 포도스 제거하라 자 뭐 제거하면서 이동을 하죠 이것만 데려가자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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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치소 치소 자 시첸맥 그 많던거 다 사라졌네요 어휴 좋아좋아 고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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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고 데려가자 자 여기다도 짓고 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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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쩌 날카로워 왜 쩌게 날카로워 아아아아아아 됐어 됐어 이것만 하면 되지 뭐 여기서 캐 고치고 고치고 아 프로소스만 제거하면 돼 이것만 아 이거구나 열랐지 뭐야 여기서 나오나보네 어우 재밌지 센것 봐 야아 훌륭하다 500의 피해를 입힌다 500의 피해를 입힌다 야아 이 정도는 대줘야지 기분이 좋지 계속하라 접전상 골리아 골리아 에 좋습니다 반살로몬 준비 완료 초진기 가로 알겠습니다 이리와봐 si 이게 몬일이야 이게 몬일이야 Steve 이게 몬일이야 이게 몬일이야 시민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이게 몬일이야 aw 이게 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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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내려 이리와되 싸워 무서워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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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빼 빼 어우야 그 그 대장님 어디서 대장님 나 잘 막네? 대장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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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시구요 수상한 암.. 수상한 뭐? 수상한 뭐? 암초 암초 통신 장치 뭘 날려버릴까요? 뭔 말인가 있습니다 탱크 고쳐서 쓰면 될 것 같고 어디 일꾼 어딨어? 안 좋은 일인가요? 고방 지원 대기 중 아잇 깜짝이야 통신 상태 이상 뭐 이거 다 죽었어? 아니죠 둘밖에 없네요 그래서 만날 해적놈들 이거 때문인가? 준비 완료 아 됐네 됐네 정신체 파괴랑 암부 암초 조사 암초는 어디로 가야돼 항로 설정 절로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 곳이야 거기? 광백이 고갈되었습니다 기다려 보자 통신 상태 이상 뭐 갈 수 있어 일로? 메이드 메이드 뭐지 뭐지 통신 장치 가동 저기에 해적이 있네 이거 위험한 거 같다 뭐야 이건 야 뭐야 이건 우리 우리 어디에 해야돼 이거 그냥 가면 되나? 문제 없습니다 일단 깨자 깨고 깨고 힐 플레이어로 힐 플레이어로 가서 보고 오죠 암부 조사 암초 조사 암부를 잡고 보내고 알겠습니다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안 가지는데? 암초 조사 이상하네 정신 제 근처까지만 갔다가 정신 못 깨지 않을 테니까 이 정도는 못 가겠는데? 일로 가는 건가? 여기 길이 연결되지 않을까요? 여기 정신 제 근처가 여기가 보급고가 부족하다 자 얘는 뭐 다 길로 보내고 말아 아무래도 점막까지 없애버리면은 건설 안 하네요? 강하다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이리로 가는 거 맞아? 갈 수 있어? 안 갈 수 있어? 안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쎄니까 다 밀어버리네요 여기 그냥 없애고 어떻게 저기 올라가야지 드랍쉽으로 갈만한 들어갈 여기를 아예 접근을 못하니까 뭐야 이리로 해서 가는 거 같다 진짜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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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탱크야 아 정신체 깨기 전에 저리로 가고 싶은데 일단 일단 이동해야겠다 깨면서 이거는 스타1 유닛을 사용하는 캠페인 같은 유즈맨입니다 캠페인 같은 유즈맨입니다 캠페인 같은 유즈맨 컬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 왜 이렇게 쎄요 여기 깨고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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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자 깨고 깨고 쭉쭉 깨면서 가는 걸로 게임 이상한데 정신체가 이거 깨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가? 이거 같죠?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수송기가 터져버렸네요 수송기 크 좋다 자원 어 인구 100 100 200까지 올라가 다? 얘네 못 나가네 여기서 무선 교실 장난 아닙니다 한 명이 고배되었습니다 에이 그 다른 캠페인에서 나오는 건물 뉴넷이라던가 건물 같은 거를 이시켜 온 거 같아요 어 여기 뒤로 가라는데 아까 일로 갈 때 못 가졌거든요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가자 어떻게 일로 가서 어느 길이 있겠지 가는 길이 알겠습니다 확인 일단은 깨고 갈 수 있는 거 맞아? 갈 수 있네 훔쳐서 깰 거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다 없애라 수송기 준 이유가 있구나 어 못 들어가 공중은 못 들어가나 보다 수송기를 준 이유가 있네 여기서 들어가라는 거네 두 마리만 있으면 되겠다 여웅 지번을 끌고 그랬나? 예 전부 다 스타1에 맞췄다고 합니다 사이언스 베슬도 있습니다 사이언스 베슬도 있구요 들어가서 싸울래? 아 들어갈 수 있네요 이리와 얘를 놓고 엔진서를 죽이는데 옮기자 옮기자 아 옮길 것도 없네 그냥 이거 일로 되네 목표 지정 달이 되죠 데이트를 수신한다 잡전 사례 탐색 와인 아 좋아 좋아 목표 지정 탐색 와인 깨면 되는 건가? 아 3단계 적용 아 3단계 적용 뭔 소리야 아 이렇게 여기서 할 거면은 근데 의미 없지 않나? 왜 여기 이거 깨면 끝나는 건데 저거는 공격을 왜 안 했을까 몰랐나 못 지어버린 다 끝났네요 빨리 밀어버리죠 야 강하다 볼리아텍 볼리아텍 강하다 이거잖아 정신체 파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저거는 무력화됐다 여기저거는 무력화됐다 이번엔 임무가 하나뿐이었네요 이 3편은 그리고 하나뿐인 만큼 길고 이것저것 많았네요 클래어까지 조건 채우는 것도 프로토스 프로토스가 남아있는데 둬도 되냐 프로토스가 저그를 죽이려고 온 건데 우리 테란까지 공격을 해서 문제지 그냥 두면 알아서 저그를 죽이고 나가지 않을까요? 테란을 뭐 죽이려고 할까요? 뭐지? 38분 완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티페르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 시간 이어서 뿅 2 5 6 6